아 이거 마치기야 아 끊이지 마세요 어디 있어? 바라보고 싶어서 사랑한다고 그래 또 성질 얘기해 줘 얘들 진짜 웃겨 얘들 진짜 요즘 웃긴다니까 얘들 진짜 빨간색 형 빨빨빨빨 똑똑똑똑똑 진짜? 똑똑했어 형 빨간색 빨간색 빨빨빨빨빨 빨리 형 빨리 형 잠깐만 어디 있는 거야 공주님 공주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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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 여기 안 보여 공주님 빨리 간 거 빨간 것 빨간 것 땡 그렇지 빨리 먹そうだ 힌트 좀 더 얜 얜 얜 다 줬어 진짜 다 줬다 짬뽕인가 보네? 짬뽕인가 봐요 면이gre요 그래 빨간 면이고요 짬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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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아니야? 야 뭐 이렇게 까다라고 하는 거야. 야 형 저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. 아니 죄송합니다 응담이에요. 죄송합니다 응담이에요. 띄고 싶어요. 어? 가면 짬뽀? 형! 짬뽀? 짬뽀이지? 짬뽀 한 번 가자. 어차피 한 번 갔다 와면 빨리 가는 게 아니라. 짬뽀 짬뽀. 중국. 중국? 민현 씨의 짜장면은? 중국! 짜장면 아니면 짬뽀? 그치? 빨리 가. 무슨 짬뽀 먹잖아. 짬뽀 먹잖아 형. 짜장 먹자. 아 근데 쟤 짜장면 중간에 해. 여기부터 놔줘야 돼요 진짜 먼저. 아니 같이 세웠어요. 온다 온다 온다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이모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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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짱. 아 그지 모르겠어요. 죄송합니다. 이모. 우리는 데리고 필요 없어. 그냥 주세요. 빨리 빨리 여기. 이모 여기. 이모 여기. 여기요 여기. 원수한테 이모 여기. 와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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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. 야 야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πολύ 가. 여기보다. 뛰어 어디 가. 뛰어 kız 형. ж Studio라. LaICEزрат class and resign suite 하 People Turner. hayou boom. unusual się do je gdzie you, 야 이리 와! 우리 형 어디가 자꾸 따라해 왜 우리 거 따라해? 우리 힌트 듣고 온 거야 짬뽕 조심해 아 승리 씨 짬뽕 조심해야 돼요 아 이거 빼버린 겹시네 아이 참 네가 늦었다 늦었어 우리 거 먼저 찾았어 있는 옆에 철생 붙어가지고 공기님! 찜짬! 짬짬맹 있습니다 짬짬맹입니다 짬짬맹이죠 어떻게 짬짬맹 먹습니까? 그래요 짬짬맹입니다 세상에 어두움 일단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짬스터 짬짧 짬짜맹 짬 walked 짬뽕! 짬뽕 빨간 팀 1점 획득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곳 휴게소에는 저 뒤편에 보시면 그 강아지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애견 놀이터가 있어요 좋아 좋아 그쪽에 총 10종의 강아지가 있는데요 당연히 그 종류가 다르겠죠 그 중에 지효공주님이 가장 마음에 드는 강아지를 한 마리 미리 고르실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그 좋아하는 강아지가 어떤 종류일지 예측을 해서 강아지를 데려오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? 강아지 종류예요 미안합니다 자 뒤 누르시고요 네